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미국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는 신앙심이 깊은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 형제가 동네 한 구석에서 전쟁 노래를 하며 놀았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유력한 저명인사가 말을 타고 그곳을 산책하다 하필 아들 형제의 죽창이 저명인사가 타고 있던 말에 눈을 찔러 놀란 말이 펄쩍 뛰는 바람에 말과 저명인사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문제였지만 그 말의 가격도 자그만치 천만 불이 넘는 전 세계의 몇 마리밖에 없는 엄청나게 비싼 명마였는데 두 아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두 형제에게 누구의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느냐고 묻자 두 형제는 서로 자기가 쏜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다고 주장하며 서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판사가 마음씨가 아름답고 형제의 우애가 남다른 그 형제의 어머니를 재판장이 불러 세우고 부인 한 아들만 사형에 처하면 되는데 형제가 서로 자기 죽창의 말에 눈을 찔렀다고 주장하니 부인이 한 아들을 정하도록 하시오. 한참을 침묵하더니 기도를 끝낸 부인이 하는 말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판사가 왜 작은 아들입니까? 판사님 큰 아들은 전처의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인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할 테니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사님 옳은 말씀입니다.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죠.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큰 아들을 죽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숙연해지고 재판장이 지죽은뚝 고요 속에 묻혀 있을 때 방청객들은 물론 부인의 말에 감동받은 판사가 힘을 주어 근엄한 음성으로 부인 지금까지 30년 넘게 재판하면서 오늘과 같이 감동받기는 처음입니다. 두 아들도 또 그 어머니도 미국 사회를 아름답게 손두할 모범적 가족이라고 판단한 판사는 힘주어 반결문을 낭독합니다.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그러기에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가오와 실수를 범하지만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운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아들의 아름답고 기특한 정신 또 숭고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전처의 아들과 친자식을 함께 키우며 두 아들이 서로가 자기가 범인이라고 주장하게끔 한 엄마의 인성교육과 가정교육과 인간상을 바로 세우도록 교육한 그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 감동으로 가득 찬 실제 있었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소개받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드디어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녀처럼 희생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행했는가? 나의 이기심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가렸는가? 나는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